이번 시간에는 읽기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. 읽기 기능에 대한 코드는 이거고요.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이디로 접근했을 때 그 아이디를 topics에서 조회해서 태그를 만들어야겠죠? 근데 거의 생김새는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웰컴과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당연히 실행하면 웰컴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선택한 글이 되어야겠죠?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topics에서 이 아이디와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저는 topics를 조회를 좀 하겠습니다. 만약 아이디와 이 아이디는 어디서 온 값이에요? 이 값이죠? 그 값과 현재 순번의 topic의 id가 같다면 어떻게 한다? 여기다가 제가 title은 공백, body도 공백 이렇게 씁니다. 같을 때 title은 topic의 title, body는 topic의 body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때 이 아이디 값이 좀 문제가 돼요. 왜요?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라우트의 패턴을 적으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저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거든요.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? print, type, id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.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이라고 나온단 말이죠. 그럼 여러분이 이 아이디 값을 인티저로, 정수로 컨버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아예 패턴 차원에서 이게 정수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플라스크가 이 아이디 값을 이 인트, 정수죠. 정수로 컨버팅을 해줘요.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트가 출력됩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title과 body가 잘 전달되는지 한번 볼까요? 뒤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을 걸었습니다. print, title, body 하고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의 제목, htm의 is라는 body 값이 잘 검색이 됐죠. 그러면 그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. 어디에 쓰나요? 여기 보시면 welcom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title 여기 있는 이 부분은 body 값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?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css가 출력됩니다. 왜요? 여기서 조회를 하고 아이디와 일치하는 topic 아이디면 그 topic의 title과 body를 title, body로 지정했고 그것을 합성해서 결과를 리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잘 나온 것이죠. 이렇게 리드 기능을 구현했는데요. 코드를 보니까 코드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네요. 그렇죠? 여긴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똑같은 코드거든요. 자 그럼 이걸 이제 하나로 우리가 합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 플라스크를 좀 더 깊게 배우면 템플릿이라는 것을 배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템플릿은 또 그것대로 배워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걸 함수화를 시키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를 일단 카피했어요. 자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.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방금 카피해온 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이 템플릿 안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죠? 자 일단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바뀌어야죠. 자 저는 이 부분을 컨텐츠로 할게요.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컨텐츠로 하겠습니다. 예 그럼 이 입력 값을 어디서 받아야겠죠? 자 그래서 템플릿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컨텐츠를 바꾸고 두 번째는 컨텐츠를 받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템플릿으로 여기를 바꿀래요. 자 여기를 바꾸는데요. 자 일단 템플릿이라고 했고요. 자 이 템플릿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컨텐츠 즉 목록을 받아야 되니까 li 태그스를 받겠습니다. 자 두 번째 이 본문을 받아야죠. 본문은 웰컴이니까 여기다가 h2.welcome.h2 그리고 hello.web 이라고 했어요.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? 잘 되네요. 자 그 다음에 이 리드도 템플릿화를 시킬래요. 자 여기 음 리드에서 어디죠?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템플릿 함수로 바꾸겠습니다. 자 템플릿 압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컨텐츠 li 태그스를 주고요.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 스트링으로 F 스트링으로 H2 title H2 그 다음 바디 이렇게 했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. 자 그 다음에 여기 목록을 만드는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복이 존재하네요. 저거 하나로 또 퉁칠까요? 자 저는 getContents 라는 함수를 만들고요. 저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li 태그스를 이전해서 li 태그스를 리턴 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뭘로 바뀌면 돼요? 컨텐츠로 바뀌면 되겠죠. 자 그리고 이 아래 있는 이 부분도 중복을 제거했으니까 날려버리고요. 여기를 getContents 로 해서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작업을 처리했습니다. 자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보죠. 자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이상하게 썼네요. 여러분 알고 계셨죠?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변경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읽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. 자 그리고 중복을 제거해서 좀 더 간결한 코드로 만드는 작업까지 끝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박수! 박수! 감사합니다.